한글자막 by 한효정 거기에 걸맞는 소중한 결실은 주어지지 않을까 인생에는 사막 레이스보다 달리기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 삶의 자양분이 되고요 다시 제가 일상에 와서는 그 자양분이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서울에선 평범한 직장인 사막에선 대범한 모험가 두 가지 인생을 살고 있는 김경수 그가 오늘 지난 10년간의 사막 레이스를 통해 깨달은 삶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지구산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구 중에서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도 또 가을 단풍도 똑같은 모양은 하나도 없다고 하죠 똑같은 행선지로 여행을 가도 그 가뭄이나 느낌은 각자 똑같을 수가 없듯이 저 또한 개인적으로 지난 10년 넘게 지구산 곳곳에 사막을 넘나들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극한 제가 겪고 느꼈던 극한에서 느꼈던 삶의 지혜 몇 가지를 잠깐 덤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해야 하는 일 어떤 일이든 모든 것을 온전히 쏟아부어야 한다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직장인 모험가 김경수 그의 도전과 인생이 담긴 사막에서의 리얼 스토리 직장인 모험가 김경수의 사막이 내게 준 삶의 지혜 지금 저는 학설과 이론을 만드는 과학자나 대학교수도 아니고요 철대면 거리에서 명암 들고 배회하는 정치인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약간 좀 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겠죠 저는 지난 10년 넘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북아프리카 모로코 사하라 사막을 시작으로 해서요 남미 칠레 아타카마 사막 그리고 중국 고비 사막과 트루판분지 또 해초스님의 마지막 구법지인 중국 서역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외에도 호주 대륙, 인도 정글, 히말라야 부탄 등 참 많은 곳을 넘나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극한 상황에서 겪었던 이야기 몇 가지를 잠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2010년 이집트 사하라 사막 레이스 아마 4일째인 것 같아요 고래협곡을 넘어가기 직전에 뒷을 넘어설 때의 모습인데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좌절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 또한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이 상황을 넘을 수 있을까 참 많은 고인도 하고 힘들어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주저앉으면 내가 서울 가서 무엇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국은 이 모래산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많이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그 사막과 오지의 이미지를 몇 개의 사진을 묶은 게 있는데 잠깐 보신 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분이 더 좋고 난لم을 찾고 있으나 너뛰흑과 함께하는 233-3FT 결국은 이후로는 다시 한 번 고통스러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또한 상황이 되어있는 것은 이후로는 마지막까지가 날치게 됩니다 도료마 흑리며 네,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사막 마라톤 하면 사막에서 달리는 마라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혹시 오지 레이스는 어떤 레이스를 아세요? 오지 레이스. 오부지게 힘든 레이스를 오지 레이스하고 합니다. 보통 사막 오지 레이스 하면요.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최고 기온이 58도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요. 그리고 사막이라 해도 겨울철인 경우에는 영하 제가 8도까지 체험을 했었거든요.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요. 그러니까 장렬하는 태양 그리고 몸을 녹이는 열사 속에서 레이스가 진행되는데 경기는 보통 5박 7일 동안 250에서 270, 80km 길게는 열흘 동안 560km까지 자기가 먹을 식량과 장비를 짊어지고 정해진 구간을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해야 되는 서바이벌 경기인 것입니다. 경기는 코스는 모래폭풍과 대업곡 그리고 만년선이 녹아 흘리는 계곡과 호수 참 많은 곳을 넘나들게 되고요. 길이 없을 때는 호수는 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호주 대립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로 불이 나거든요. 그 불기둥으로 때로는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그 사막을 왜 가냐고 왜 갔냐고 제가 12년 전에 보통 일반인들은 공무원 하면 철밥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 또 한겨울에 눈이 오거나 폭우가 내릴 때 그런 조치를 하는 최후의 보루는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는 어쩌면 공무원이지 않나 저 또한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 여태까지 공중에 몸다워가 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느슨한 일요일날 오후였습니다. 쇼파에 누워서 잠시 쉬고 있는데 TV에서 배낭을 메고 팬티만 입은 선수들이 사막을 질주하는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하는 생각에 그냥 잠시 생각하다가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더 깊게 뇌리 속에 박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아 외국에 그런 데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때는 호기심 호기심이지만 그 호기심 속에는 물론 열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1년 반 넘게 혼자서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는 한국 사회에 사막 마라톤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나름 정보를 찾고 검색하고 운동하면서 정말 거짓말처럼 사나 사막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정말 호기심과 열정 사막에 첫 발을 내딛고 레이스가 시작되니까 그런 건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혹독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레이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또 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 속에서는 그 짧은 레이스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쩌면 일상에서 짧게는 2, 3년, 5년, 어쩌면 10년 동안 사람과 부대끼면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신호해락이 압축되게 담겨있다는 거죠. 함께 레이스하는 사람들 같이 한국에서 몇몇 같이 팀을 입고서 같은 사람들 처음에는 마치 군대 전후 이상으로 정말 돈독한 관계였는데 막상 현지에 가서 사막을 넘나돌다 보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배낭의 무게가 서양 사람들은 보통 아침 같은 경우 쉐이크를 마시기 때문에 배낭의 무게가 적은데 한국 사람들은 포만감 있게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배낭이 무거운 거예요. 서양 사람은 보통 한 9kg에서 10kg인데 한국은 15kg 정도 된단 말이죠.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먹을 식량을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뻔히 이걸 버리면 자기가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캠프에 들어와서 숟가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옆 동료들한테 묻어먹으려고.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한국 사람들은 정의 문화가 있어서 나름 주지만 그게 계속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공룡이 아래서 깨어나면 대상과 첫 마주친 사람을 부모라고 생각한다죠. 저도 물론 많은 기억을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첫 출전했던 그 대회가 사실은 많이 기억에 떠오르는데 이 이미지는 모로코 사하라 사막 레이스 경기 5일째 듄을 넘어서기 직전의 사진입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항상 엄청나게 높은 빅듄이나 많은 지형을 통과하게 되는데 모래산을 빅듄이라고 하거든요. 작은 모래산을 스몰 듄 높은 모래산을 빅듄이라고 하는데 큰 모래산 같은 경우는 높이가 7,800m 이상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왼쪽 오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사실은 출국을 하게 됐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국인들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대회 나갔는데 순위에 못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완주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했고 과연 내가 저 모래산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땀과 흙먼지가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건너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이 사진을 다시 보니까 저게 저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저것은 결국은 내 삶에 있어서 넘지 못하는 자에게는 절명의 장벽이고 넘어서는 자에게는 희망의 언덕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200년 동안 단 한 차로도 비가 내리지 않은 곳 달의 형상과 가장 흡사해서 미국 나사의 우주항공인들의 연습장이 있는 곳이고요. 원주민들조차 접근을 꺼려하는 곳이 바로 남미 칠레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막입니다. 고도가 4,288m에서 제가 레이스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제가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와 함께 레이스를 갔습니다. 정말 내 한 몸도 간수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분과 함께 레이스를 하는데 제가 출국한 날이 7월 말이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이어서 정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밤기온이 영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8도 9도까지 떨어지는데 경기 첫날 레이스 거리가 34km인데 첫날부터 만전선이 녹아 흐르는 협곡의 물을 제가 40배까지 건너다가 카운터를 잊어버렸어요. 무릎까지 다 발을 담그면 허리까지 조여오는 그 한기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 떨어지고 칠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잠시 풀숍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부석부석 쫓아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일본 여자 선수 미네자와 미에라는 선수입니다. 이 여인인데 키가 작고 완전히 옷은 다 흘러나오고 입숨은 파랗게 떨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제 배낭 속에 있는 핫팩을 꺼내서 배에다가 붙여주고 나아질까 싶은 생각에 조금 기다려봤는데 한기가 멎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추운 겨울 고분손으로 침낭을 뒤집어 엎어서 제일 밑에 있는 배낭 속에 침낭을 꺼내서 씌워주니까 약간 이제 한계가 가시더라고요. 한쪽 손은 이용술 씨의 손목을 잡고요. 혹댕이가 하나 넣은 겁니다. 한쪽 손은 미에의 바지춤을 잡고 그 후로도 한 2, 30개의 강물을 건너다가 다음 체크포인트에서 의료진에게 인계를 해주고 캠프에 돌아오게 됐죠. 참 이렇더라고요. 제 몸의 모든 에너지는 방전됐는데 다리는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물론 인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아, 이것이 정말 내가 한계를 넘어서는 인내의 상황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사막 레이스에서 선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배낭의 무게거든요. 이 배낭의 하중이 어깨에서 허리를 타고 발로 내려오면 발바닥은 이제 물집이 터지면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는 선수들은 그냥 주저앉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식량을 버리죠. 뻔히 자기 식량과 장비를 버리면 자기가 삶이 불편하고 식량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을 버리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레이스를 통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을 텐데 인생의 짐도 쉽게 내려놓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고난의 시절이 있지만 그걸 참고 견뎌내면 거기에 걸맞는 소중한 결실은 주어지지 않을까. 제가 2002년도부터 주변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동료에게 나 내년에 사하라사막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 미친놈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신나간 놈이라고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위험한 곳을 가냐고 차라리 그렇게 많은 돈, 시간이 있으면 가족하고 유럽여행 가지 왜 거길 가냐고 사실은 그때 많은 정말 고민에 빠져야 했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생각했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 길이 가능한 길이든 불가능한 길이든 내가 믿고 내가 가는 길에는 후회는 없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아내의 설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7, 8개월 동안 아내의 설득을 하다가도 이게 먹히지가 않아서 결국은 장문의 편지를 통해서 아내를 설득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선택의 고민은 일상이지만 일상보다 어쩌면 사막과 오지에서 더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가오거든요. 사막에는 보통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불어대는 광풍 때문에 모래산들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지형이 바뀌거든요. 저는 그래서 밤에 롱데이를 할 때 한밤중에 사막을 갈 때는 항상 저는 북극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으면 잠시 길은 빗나갈 수 있어도 방향은 잃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막에는 길이 있다, 많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용수 씨입니다. 제가 아까 제 인생의 40대에서 사막과 오지 레이스를 빼고 이야기하기는 참 곤란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사막과 오지 레이스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수 씨와의 인연을 빼고 이야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시각장애인과 함께 가게 되면 일반 선수들보다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후르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사건, 사고는 한밤중에 일어나는데 이 사진은 2005년 중국 고비사막과 투판문지가 연결된 광야를 갈 때인데요. 한밤중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랬죠. 이용, 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뭐?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용수 씨를 안전한 둔덕에 올려놓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복을 했습니다. 모래바닥에 코를 받고 200, 300m를 포복을 하다가 결국은 먼저 지나간 선수의 족족과 딱 크로스가 돼서 기적적으로 길을 찾아서 레이스를 계속할 수 있었죠. 많은 모래산을 넘다 보면 시행착오도 많고요. 내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그 모래산 하나를 넘어가려면 최소한 한 두 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물 조절에 실패한 거예요. 이 모래산 하나만 넘어가면 캠프가 보이겠지라는 생각에 물을 다 먹고 반통만 남은 상태에서 딱 앞을 보니까 더 엄청난 빅둔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수 씨는 물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목에 두른 버프라는 걸 입에다 물고 땀물을 빨아먹으면서 이용수 씨 입에다가 살살 살짝 대주면서 두 시간을 넘게 빅둔을 넘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모래산 빅둔에서 사막에서 일상에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용서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는 차선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선택을 잘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가혹한 대가가 치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제 이런 선택, 올바른 선택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나은 상황을 밟아갈 수 있는 기반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막에서 선택의 문제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길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스웨이 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무언가를 새롭게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라. 하지만 결정은 너 스스로 하라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사막과 오지 레이스 중에서 가장 이제껏 레이스 중에 가장 긴 대회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 본 적이 없는 최악의 레이스가 어쩌면 현재까지는 2011년도에 있었던 호주 아웃백 레이스인데요. 8박 10일 동안 530km를 자기가 먹을 식량과 장비를 질러지고 레이스하는 경기입니다. 선수들의 표정이 밝죠. 전 세계에서 23명의 선수들이 모여서 레이스를 했는데요. 최강자들만 모인 거죠. 이 사진은 완주를 하고 난 후의 사진이기 때문에 아마 표정이 밝아 보이는 거죠. 경기가 시작되면 선수들에게는 감성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오로지 야성과 본성 오늘 내가 먹는 것도 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달리는 것도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서 오로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정말 야수처럼 10일이 지나가거든요. 레이스가 계속되면 만약에 한 레이스 8일과 9일째는요. 한 발 한 발이 발을 디딜 때마다 발바닥을 면도칸으로 긋는 것처럼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레이스를 멈출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야 될 것인가 너무 경기가 레이스가 힘들다 보니까 전에는 그냥 보통 발 디딜을 했던 코스도 약간 울퉁불퉁한 돌들이 있으면 비껴갑니다. 발 디딜은 아프니까요. 또 어떤 선수들은 코스가 개판이라고 운영진한테 애를 항의를 합니다. 자기가 이런 코스를 감수하고 레이스 할 것을 마음에 먹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컴프레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되돌아간 길을 되돌아보니까 마치 지렁이가 귀여운 것처럼 가관인 거예요. 그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제 머릿속에 울림이 오더라고요. 경수야 그래도 정도를 가라. 그런 레이스를 통해서 극한이 내게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사막과 오지를 레이스하다 보면 참 그 여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또 저는 어느 대회를 가면 저는 항상 무언가를 얻고 찾아오려고 해요. 왜?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경비를 드리는데 그냥 내 몸만 혹사하고 온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뭔지는 저는 몰라요. 다만 제가 가서 겪어봤을 때만 겪어서 내가 얻어 갖고 오는데 작년 10월이었죠. 제가 미국 그랜드 캐니언 레이스를 갔어요. 내가 이번에도 뭔가 비싼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가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뭔가 얻어와야 되겠다. 그게 뭔지 몰랐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첫 대회였는데요. 코스도 몰라요. 일단 가는 겁니다.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할 때였어요. 레이스를 하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가면서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스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사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거의 코스로 들어가면 2,300m 간격으로 작은 표대가 있거든요.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 잘 길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주 경계를 안 하거나 잠시 한눈을 팔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7,800명의 선수들이 뭉쳐서 여자 선수, 남자 선수가 강남스타일 춤을 추고 하다가 전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거리상으로 5km 그리고 시간상으로 1시간을 벗어났을 때 제가 여기가 길이 아니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순간 마치 장판에 들추면 바퀴벌레 흩어들듯이 7,800명의 선수들이 다 그냥 뛰어가버리고 2명의 선수가 남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미국 여자 선수 2명인데 처음 이런 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이 경험이 없었어요. 너무나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은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아까 잃어버렸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끌고 2시간 반 잃어버렸을 때는 1시간이었는데 되돌아오는 시간이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기진맥진에서 이 사람들을 주루에 딱 앉혀놓으니까 그냥 내빼버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서 정말 레이스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고요. 이런 대회는 항상 롱데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논스톱으로 이틀 동안 80에서 100km를 달려야 되는데 공교롭게 그 다음 날이 롱데이 구간이었어요. 아침 8시에 출발해서 밤 12시가 됐을 즈음에 체크포인트 5에서 6으로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제가 아 천하의 김병수가 통과할 수 있겠지라고 딱 호수로 들어섰는데 사하라 사막보다 더 엄청난 사막지역에 제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저히 다리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힘에 버거워서 거의 네 발로 기대시피 했고요. 선역하늘에 달이 기울어져 가는데 저 달이 기울어져 버리면 이미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워지겠죠. 근데 헤드란튼의 불빛도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야 사람이 죽더라도 이런 조난을 당하면 이런 고통 속에 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시간 반을 어떤 의식으로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체크포인트 6에 도착했는데 모닥불이 하늘하늘 꺼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고 추워서 배낭 속에 있는 침낭을 뒤집어 쓰고 왔거든요. 침낭을 뒤집어 쓴 채 푹 쓰러져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순간 꿈 속에서 눈발이 날리는 거예요. 제 어깨 위로 눈이 쌓이는 거죠. 그 후에 어떤 의사 선생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그 순간이 계속되면 영혼이 죽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30분이 지났을 거예요. 제 어깨를 누군가가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저와 같이 한국에서 레이스에 출전한 만 70세가 넘으신 이무웅 선생님이 저를 뒤쫓아서 저를 깨워주시는 겁니다. 경수씨 괜찮아요? 그분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라고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그분과 같이 캠프에서 체크포인트에서 쳤다가 가려고 하는데 저는 막 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분이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경수씨 여기서 계속 지체하면 제한시간에 걸리니까 얼른 출발해야 돼. 이해선생님 그리고 같이 레이스를 했죠. 도저히 그분 보조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제가 도저히 선생님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저 여기서 그냥 혼자 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이무웅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보기에도 자네 힘들어 보이네. 그러니 나는 자네와 함께 캠프까지 같이 가야 되겠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속도가 더디면 같이 속도를 멈춰주시고요. 제가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같이 주저앉아주시고요. 먼저 가자 빨리 가자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전 다음날 오전 11시 반에 그분과 함께 무사히 캠프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떤 격려의 힘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면 관심을 가져주는 게 꼭 긍정 어떤 액션으로 격한 말로 독려하는 것이 격려라고 여태까지 저는 생각해 왔는데 그냥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 그 자체도 결국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분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이제껏 사막과 오지 레이스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요. 물론 처음에는 도전과 열정 뭐 그런 거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껏 10년 넘게 레이스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번 경기는 이번 대회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으니까 완주할 수 있어 라고 마음먹었던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 교만하거나 방심하게 되면 정말 모래 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해서 내가 2003년도에 처음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처음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처음처럼 가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어쩌면 10년 넘게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주가 여태까지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 벽에는 이런 말이 적혀있다고 해요. 세계적인 가수 스타 비도 비슷한 말을 했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슬리프 나우 유일비 드리밍 스타디 나우 유일비 어치빙 유어 드림 잠자는 자 꿈을 꿀 수 있지만 깨어서 깨어있는 자 깨어서 노력하는 자 꿈을 이룰 수 있다고요. 물론 제가 지난 10년 동안 넘게 다녀왔던 레이스의 기억들이 사실 다 온전하게 완벽하게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레이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제 몸속에 녹아들어서 그것이 저 삶의 자양분이 되고요. 다시 제가 일상에 와서는 그 자양분이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냥 에너지원으로 발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막 오지 레이스가요. 올림픽 경기처럼 전 국민을 열광시키거나 아니면 또 올림픽 경기처럼 언론과 매스컴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 메달이 또 되게 무겁습니다. 걸면 목이 이렇게 축 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올림픽 그 완주 메달이 올림픽 메달처럼 무슨 뭐 부와 명예가 따로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껏 맡던 그 레이스를 아직은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상에는 더 멀고 더 깊고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막과 오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즐겨 마시는 음료수하고 비슷하죠. 제가 뭐 술말 술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마음속에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과거에 공부하느라고 학업 때문에 아니면 직장일 때문에 아니면 처자식 먹여살리느라고 뒤로 미뤄두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것들이 다 지금 후순위에 물러나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끄집어내보시라는 얘기예요. 끄집어내보시고 그걸 바로 한번 행동에 옮기시고 도전해보시면 대신 처음 마음가짐을 잃지 마시고요. 도전해보시면 여러분 생애에 최고의 순간들은 더 자주 찾아오지 않을까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10여 년 동안 여행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사막 오지 레이스에 출전하려면요. 물론 돈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 앞서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체력이 돼야 되죠. 돈이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의지가 필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12년 전만 해도 참가비만 2,400불이었어요. 그런데 각 사막, 오지 지역별로 담합을 했는지 매년 100불씩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은 한 대회에 출전하려면 참가비만 3,400, 500불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공무원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궁금하시겠죠. 저의 월급봉투는 손도 안 대고 아내가 관리하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받는 수당을 정말 개미같이 모았습니다. 개미같이 모아서 1년 동안 모아서 한 입에 톡 털어놓고요. 또 개미같이 모아서 한 입에 톡 털어놓고 절약한 애도 한계가 있죠. 저희 집에서 사무실까지 걸어서 한 30분 자전거로 한 15분 걸리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자전거 걸어서 출퇴근을 했고요. 10년 동안 자전거 타는 다닌 겹에 7대를 잃어버렸어요. 좀 두둑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절약하고 나름 해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었죠. 또 궁금하신 분 네 40대부터 여행을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시작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아쉬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말 아름답고 성현들의 말씀이 많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라 많은 좋은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할 필요는 없죠. 늘 제 마음속에는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게 가능한 길이든 불가능한 길이든 내가 믿고 내가 가는 길에는 후회는 없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정독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헌 영어 완전정복에 이런 낙서가 써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인데 최후의 승리 그것은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의 은총이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어느 옛 성현이 한 말씀은 아니었었어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 헌책을 가지고 있던 먼저 주인 학생이 그냥 끄적끄적 적어놓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고 내 마음에 맞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것이 아쉽다. 차라리 크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 무언가를 저는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앞으로 이루시고 싶으신 꿈이 궁금해요. 이런 경기를 하고 이런 취미를 하면 꿈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꿈은 이루면 행복하고 못 이루면 불행하다. 쉽게 우리가 그냥 이분법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공직자거든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사실 어긋나는 수가 많은데 저는 저의 길을 가죠. 그게 저의 퍼스트 잡인 공직 에서 정말 국가와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어쩌면 저의 첫 번째 꿈이고요. 다만 여볼의 시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예제껏 해왔던 레이스를 두 다리가 성안한 계속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저의 그냥 소박한 꿈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으로 저의 답변을 대신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죽을 만큼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사막과 오지 레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겠군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사막 레이스보다 달리기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시작하되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끝까지 가보지 않고 잘되니 잘못되니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자기 합리화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정말 죽을 만큼 해보지 않고 얻을 것은 없다는 이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싶은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